올유 모닝입니다. 14년식의 12만키로주행 금액은 23년 기준 350만원입니다. 경차를 살 때 1순위가 레이, 2순위가 모닝, 3순위가 스파크. 이 정도 스펙의 레이를 사려면 최소 600 이상은 줘야 되는데 확실히 레이가 아닌 다른 경차들은 비교적 저렴한 것 같습니다. 저렴한 대신 네비 후카 시공은 안해놨습니다. 원하시면 추가금 30만원 받고 해드리겠습니다. 잘 나가고 잘 멈춥니다. 저렴한 그리고 상태 괜찮은 올유 모닝은 대안책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